자 이번 시간은 467페이지 소화활동설비 파트를 봅니다. 소화활동설비 자 소화활동설비는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재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그리고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6가지가 있었죠. 이 중에서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연결송수관설비 쪽하고 비상콘센트설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연결송수관설비만 시험에 언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송수관설비는 연결을 해야 되니까 소방차가 와서 소방대 전용입니다. 소활동설비 중에서 소방차가 오셔야 됩니다. 와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소방차가 오면 송수구를 통해서 이 송수구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송수구죠. 그러면 송수구 형태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거기 보시면 470페이지 471페이지 이렇게 그림 있죠. 여기 쌍구형으로 되어 있는 송수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방호스를 체결을 하는 게 소방차가 와서 이 송수구는 그 다음 주배관을 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주배관을 타고 올라갈 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청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피난청하고 아파트는 1, 2층은 제외하고 이제 방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청마다 이렇게 해서 방수구가 이 방수구를 설치해 놨어요. 방수구 그러면 보통 방수구가 있고 방수구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방수기구함을 설치해 놨어요. 5m 이내에다가 방수기구함을 설치해 놨어요. 여기에다가 소방호스를 넣어놓은 거예요. 방수기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송수구는 소방차가 와서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송수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송수구의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설치하면 되죠. 소방호스가 체결 안 돼 있으니까 0.5m 이상에서 1m 소방호스가 체결 안 된 것은 이렇게 갑니다. 0.5m에서 1m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5mm 쌍구형으로 해놨습니다. 65mm짜리 쌍구형으로 돼 있습니다. 쌍구형 소방호스를 체결해야 되니까 65mm 쌍구형으로 보통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468페이지 5번에 보면 구경 65mm 쌍구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관이 있겠죠. 주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주배관의 구경은 첫째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면 돼요. 이걸 80mm 해서 시험 내에 썼습니다.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높이가 이제 31m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이 되면 이것을 섭식으로 해 줘야 돼. 이 주배관을 섭식설비로 해야 돼요. 섭식설비로 해야 되는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주배관을 섭식설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높이가 31m 이상일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주배관을 섭식설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방수구가 있겠죠. 방수구. 자, 방수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페이지 469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특정 소방대사물 척마다 설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척마다 설치. 다만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예외기용이죠. 그러면 이 방수구는 척마다 설치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척마다 설치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1, 2층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는 1층, 2층 제외입니다. 1, 2층은 제외. 공동주택관리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피난청이 제외입니다. 피난청. 피난청은 피난을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정이 다 피난청이 되죠. 그래서 척마다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것은 자, 이거 호수, 방수구의 호수 적결구 자, 방수구의 호수 적결구 이것도 호수가 체결한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사이에 설치했는데 여기는 호수가 체결 안 된 것은 전부 다 높이가 0.5m에서 1m 사이게 돼요. 나중에 소방관도 여기 호수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수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열리면 안 됩니다. 평상시 닫힌 상태 자, 이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게 방수구 했죠. 기구함 설치하는데 방수구로부터 5m 이내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는데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 잡아서 층을 기준으로 상계층마다 층을 기준으로 상계층마다 설치하면 됩니다. 상계층 상계층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해놨다. 그래서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 호수하고 방사형 간창 보통 노절이라고 하죠. 간창 물을 내뿜는 부분을 간창이라고 하죠. 간창이 노절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주는 방수기구함에 호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거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구경가지고 구경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71페이지 비상콘센트 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는 소활동 설비로서 하재시 소방관들의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비상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콘센트는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비상콘센트 설비는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설치 대상을 거기에 정하고 있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11층 이상 층에 설치하는 거예요. 11층. 그러면 아파트의 10층까지는 비상콘센트가 설치 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층 이상 층에 우리가 비상콘센트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콘센트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해야 됩니다. 전원회로는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우리가 전용회로로 해야 됩니다. 다른가와 겸용하면 안됩니다. 전용회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비상콘센트는 비상콘센트라고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용회로의 비상콘센트는 하나의 전용회로의 전용회로의 이 콘센트 수는 몇 개가 되는가?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해야 돼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가 되어주셨네요. 10개 이하로 처리해 주시고 이때 비상콘센트 설비는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게 설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비상콘센트 설치는 바닥에서 높이 설치합니다.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를 합니다. 이 사이에 비상콘센트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꽂도록 되세요. 계단실 방화문 있는데 보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에 그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드렌처 개념은 우리가 시험에 이미 한 번 출제가 되었었죠. 드렌처는 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개별적으로 출제는 안 됐고요. 종합문제 지문상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내기도 그렇습니다. 드렌처는 그래서 이제 드렌처는 이겁니다. 뭐 이제 첨화나 차양 외벽에서 물을 뿌려가 수막을 형성해서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73페이지 제사절 경보설비 제사절 경보설비 쪽에서 보시면 먼저 감지기 개념이 나오죠. 감지기 감지기에서 우리가 보실듯이 하재를 감지하기 위해서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감지기 중료부 기능상 피로요건 나오죠. 자 피로요건에서 주의할 것은 열 전도율은 높아야 돼요. 열을 잘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열 용량은 적어야 돼요.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 전도율은 높고 열 이제 그죠? 용량은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양은 냄비하고 감화솥이 있으면 감지기로는 양은 냄비가 좋다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사실 양은 냄비들이 열 전도율은 높죠. 크죠? 그런데 열 용량은 빨리 식잖아요. 감화솥은 서서히 되고 열 용이 크니까 서서히 식어요. 그래서 열 용량은 적어야 됩니다. 커서는 안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감지기에는 감지기는 사실 이렇게 했죠? 열 감지기가 있고요. 열 감지기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 종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기에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냐? 불꽃 감지기가 있습니다. 불꽃 자 이 불꽃 감지기가 가격도 비싸죠? 이 불꽃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가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거 이용하는 것은 불꽃 감지기예요.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하고 광전식이 있고요. 이온화식 광전식이 있고요. 자외선이나 적외선 관련된 거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것은 스펙트럼 이런 거 나오면 이것은 불꽃 감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 감지기에는 자 정원식 감지기고요. 정원식 자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정원식 감지기고 차동식 감지기고요. 그리고 저기 저 보상식은 두 개 짬뽕 한 개 보상식입니다. 정원식 플러스 차동식 플러스는 이것이 보상식입니다. 그러면 정원식은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입니다. 쉽게 뭐 보일러시나 주방 같은데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적합한 것이 정원식입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정원식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게 차동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스포트형이건 스포트형 자 이건 국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포트형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분포형 공장이나 강당 창고 같은데 감지부 널리 분포형인 것이 분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정원식 감지기하고 차동식 분포형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창고 체육관 강당 같은데 넓은 실에 쓰는 것이 분포형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기 감지기는 이원화식하고 강전식이 있다. 그쪽 뭐 다시 더 세분됩니다. 그런데 이제 475페이지 보시면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나오죠. 그러면 3회다 미만의 모든 감지기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 말고 이제 여기 복화병도 있을 수 있겠죠. 두 개 짬뽕 한 개 복화경이죠. 그래서 복화경 감지기까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높은 걸 보십시오. 자 476페이지 보면 20m 이상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불꽃감지기 가장 비싼 감지기인데 자 불꽃감지기하고 강전식 중에 따로 무엇이다. 공기허위평 분리형이나 공기허위평 중 아날로그 방식이 들어가면 자 이거는 20m 이상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m 이상 나오죠. 15m 이상 20m 미만의 이온화식 일종하고 있죠. 거기 보면 불꽃감지기 되죠. 그리고 광전식 되고 그 다음에 연기복화병 그러면 연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합이 됐든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죠. 이거는 15m 이상일 때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15m 이상일 때는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자 이거죠. 여기 20m 이상일 때는 이것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m 이상일 때 20m 이상일 때는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것을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죠. 그게 8m 이상 15m 미만의 차동식 분포형하고 나머지는 연기감지기잖아. 연기감지기하고 불꽃감지기 이런 건 8m 이상이죠. 그러면 쉽게 이 중에서 이 차동식 분포형은 15m 미만까지는 가능하다. 이상에는 못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열감지 중에서는 가장 높이 설치할 수 있는 게 차동식 분포형 감지가 조금 높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보시면 비상경보설림이 단독경보영 하재감지기에서 나오죠. 단독경보영 감지기.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비상벨은 경종이죠. 경종을 우리가 경보하는 것이 비상벨이고 자동식 사이렌이 들어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3번에 단독경보영 감지기는 하재 발생상을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입니다.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단독경보영 감지기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신기는 하재 발생을 신호를 수진기로 수동으로 발신하는 게 발신기죠. 그래서 발신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실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적색으로 돼가지고 여기 플라스틱으로 누르게 되는 거죠. 발신기가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2번에 보면 비상벨 설비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관련돼서 먼저 보실 때 2번에 지구 음향장치 그러면 음향장치하고 이거는 같이 다니는 자켓죠.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 방수구하고 방수구하고 이거 같이 다닙니다. 즉 음향장치하고 음향장치하고 여기 그렸던 발신기하고 이거는 거의 세트로 돌아다닙니다. 세트로 그래서 25m입니다. 25m 수평거리 수평거리는 25m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반경 25m 원안에 다 들어오도록 배치를 해주자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향은 전압이 떨어지면 사실상 우리가 소리가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전격전압의 80%입니다. 그래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격전압의 80% 전압에서 80% 자 이 80% 우리가 전압에서 전압에서 80% 전압에서 전압에서 우리가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향을 자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4번에 나오죠. 음향 음향장치 음향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음향 그래서 이제 이 음향장치 음향 그래서 음향에 대해서는 1m 또는 90dB 이상이 돼야 된다. 음향은 90dB 90dB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477페이지 보면 발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신기는 자 동일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눌러야 되죠. 그러면 비상콘센트도 소방관데 이렇게 꽂아야 돼요. 발신기는 건물에 있는 가장 먼저 하재를 아신 분들이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하재 났다고 건물에 경보를 울려가고 우리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사람이 눌러거나 이런 콘센트 꽂는 거에요. 그것은 0.8에서 1.5m 사이로 가주시면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신기도 자 수평거리 얼마다 같이 간다 얘들은 25m로 갑니다. 발신기 수평거리 세트로 다니니까 25m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오죠. 자 보통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각실마다 설치해 주면 돼요. 각실마다 자 그런데 어이구 너무 실외 바닥면적이 크네 150제곱 메다 초가 되네요. 그럴 경우는 150m 초가 될 때는 150제곱 이내마다 하나씩 더 추가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받았는데 200 바닥면적 200제곱 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면적 200제곱 메다 150제곱 메다 초가 되죠. 그러면 150제곱 초가에 대해서 150제곱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합니까 200제곱 메다일 경우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두 개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470 하단에 자동화재 속보슬비에 대해서 해놨죠. 속보슬비 자 자동화재 속보슬비는 자 바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다. 소방간서에다가 통보하는 장치들이에요. 쉽게 하재를 알리면 소방서에서 빨리 오도록 그래서 이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 됐을 때는 소방 여러분들의 신고를 늦게 알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하재 신호를 통신망을 통해서 음성 등 소방간서에다가 알려주는 설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적인 측면에서 그 1번에 속보기 나오죠. 하재 신호를 통신망을 통해서 음성 등의 방법 소방간서에 통보하는 장치가 속보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78페이지 자 봅니다. 자동화재 속보슬비는 다음 각구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 나죠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하재 발생사항을 소방간서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명심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조작 스위치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조작하는 스위치는 이겁니다. 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통 0.8에서 1.5m 사이가 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슬비는 1호 규정일에 불구하고도 속보기의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문화재는 한 번 소실되면 복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파트 이 피난 구조 설비는 잠시 휴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5절 피난 구조 설비 쪽 부분이 의외로 자주 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